안녕하세요. 입니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에디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늘 노트에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건데요. 기록하는 습관이 작품과 발명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벤트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은 물론이고요. 남다른 아이디어로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토크 콘서트와 통 오늘의 멘토 열정 디자이너 염지옥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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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나 오늘 손 꼭 잡은 거 아니 이렇게까지 헌는 훈남일 줄이야.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훈남 스타일. 아니 근데 훈남이셔도 빛나지만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막 봤어요. 보셨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빛나게 염지옥 멘토를 꾸며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염지옥 멘토 하면요. 옷걸이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열정 디자이너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열정 디자이너는 그런 말은 없었죠. 영어로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열정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디자인처럼 생각을 시각과 하는 답.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공유하겠다라는 게 저의 열정 디자인의 그런 정의? 아,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있었던 것을 끄집어대서 뭔가 형상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 화통처럼 화끈하게 열정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제가 열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열정으로 세상을 디자인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대학교 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우리 멘토님께서 처음 옷걸이로 독서대를 옷걸이 있잖아요. 세탁소 옷걸이로 독서대 만드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옷걸이로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옷걸이 다 차곡차곡 쌓아서 재활용하는 데 딱 놓거든요. 보통은. 그게 가장 옷걸이에 쓰임새를 잘 쓰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몇 가지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옷걸이 아마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집에 널려있던 옷걸이였고.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책을 일어나서 읽고 싶었어요. 요새 왜 북유럽식 일하기 해서 일어나서 읽는 책상 본 적 있으시죠? 다큐멘터리도 나오는데. 그것처럼 책을 왜 서서 읽을 수는 없을까? 했는데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책을 갤러리처럼 어디 벽에다 붙여놓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옷걸이로 냉장고 냉동실 칸에 걸고 책을 냉장고에 붙여놓으려고 처음에 만들다가 모양이 바뀌어서 독서대가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창조적이죠. 우리 화통에도 정말 화통하면서도 창조적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화통클럽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정 디자이너시잖아요. 저희는 열정 재단사. 용철 불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통남 아나운서 황수통입니다. 열정 디자이너. 우리는 열정을 디자인하시면 잘나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을 오늘 처음 뵙니까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성은씨 이상형이세요? 훈남 스타일에 굉장히 가까워요. 듬직하고. 근데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어디가? 어떤 부분이? 자세히? 약간 좀 얼굴형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선배 닮은 것 같아요. 누구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선배. 갑자기 그 선배는. 우리만 하는 얘기를 여기서 보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던 건 왜 그러냐면 보통 손이 저렇게 크잖아요. 손이 크고 그 손을 죄송하지만 옆에 배성은 MC의 얼굴에다가 한번 대보실래요? 저렇게 하면 그렇게 말고요. 옆에다가 볼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대보시면. 이렇게요? 여자 배우들이 정말 좋아하는 손이에요. 저게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저 손을 보니까 어떻게 제 옷걸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마무리 하시죠? 네. 마무리 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정을 디자인하는 혐지혁 멘토. 오늘 어떤 열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실 건가요? 네. 사람들이 제가 옷걸이를 가지고 원래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독서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원래 그런 재능이 뛰어났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마치 핑퐁 탁구 치듯이 아이디어가 커져갔거든요. 그럼 공유에 대한 이야기, 공유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겸손까지 갖추고 계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 열정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창의력도 한번 끌어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정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옷걸이와 이 두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염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6년 전 어느 날 저에게 옷걸이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다 집에 있으시죠? 옷걸이가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장을 열면 아마 세탁소에 아직 가져다 주지 않은 옷걸이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옷걸이는 원래 세탁소에 가져다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부르는 수식어가 요새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작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술관에서는. 그리고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제가 디자인 공부도 두 학기 했거든요. 그리고 공예가. 왜냐하면 뭔가 쓸모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저를 공예가로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 있는 세탁소 옷걸이를 뭘 만들었냐면 옷걸이 독서대라는 맨 처음에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거든요. 옷걸이로 독서대를 만들어서 집에서 편하게 책을 읽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라 한 분이 그때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걸 공유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댓글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재미있고 사람들이 따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반응이 3천, 5천 조회수가 2만, 3만 올라가더니 지금 그 동영상은 조회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16만? 여러분도 혹시 동영상 올려보셨어요? 만 넘겨보셨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동영상 공유하면 그 정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숫자로만 바라봤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분은 연락을 주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 아이들, 저희 반 학생들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염정씨한테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교과서를 놓고 학교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됐죠. 선생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학교로.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정상을 입고 넥타이까지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떨렸겠어요. 무서운 초딩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무서운가. 저도 초등학생이었지만 직접 가서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냥 저는 옷걸이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색깔도 칠하고 얼굴도 붙이고 팔도 붙이고 리본도 감아서 자기만의 옷걸이 독서대 버전들을 만들어서 수업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와, 내가 학교에 의도하지는 않지만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약간의 가능성? 이 아이디어가 조금만 내가 좀 쉽게 설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만 있다면 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용한 도구로 쓰이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옷걸이를 저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오늘도 가방에 갖고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만큼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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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침에 그래서 요새는 저 나갈 때 가방에 어떻게 들고 다냐면 가방에 옷걸이 10개, 뺀치, 그리고 케이블 타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케이블 타이도 챙깁니다. 그거는 제가 옷걸이로 만드는 아이템들이 한 25가지 정도 되면서 점점점 아이템들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 맨 처음이 기억납니다. 제가 어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내 아이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되게 유용하지? 좋지? 제 친구 처음에 반응을 그랬어요. 이거 좋긴 한데 이거 세탁소 옷걸이 아니야?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세탁소 옷걸이로 만든 것들 도서관에서 막 재미, 당당하게 쓰기 어려운 생각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열심히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도서관에 가서 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지금 한 6년이 지난 지금은 저를 만나면 어? 그 옷걸이 아저씨 아니세요?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히려 더 먼저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옷걸이라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라는 염지용이라는 사람의 쓰임새도 옷걸이의 쓰임새가 바뀐 것처럼 저도 좀 약간 다재다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옷걸이로? 옷걸이로 독서대 1, 2, 3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카봉, 부채, 쓰레기통, 점점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노트북 거치대, 그리고 또 뭐 만들었죠? 큰 3단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그 다음에 테이블, 침대, 공예가로, 저 공예가로 분림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했어요. 어린이들도. 아저씨 이거 특허 등록했어요? 요즘 어린이들 엄청 똑똑합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이디어가 유용한데 보통 유용한 아이디어는 다 그런 얘기하죠. 야 이거 특허 등록해, 특허 등록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아이디어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허 등록 절차도 복잡하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옷걸이의 아이디어는 이미 옷걸이는 우리나라에 수천만 개가 만들어져 있겠죠. 수천만 개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수억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서 모양을 바꿨을 뿐이지 제가 이걸 분해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발명보다는 약간 발견에 가까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특허를 따내서 특허권을 가져서 남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서 쓰세요. 완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더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공유하는 게 더 잘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서도 전화가 왔거든요. 저희 도서관은 정말 책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책을 이렇게 읽는 것과 바닥에 놓고 있는 것과 들고 있는 것과 독서들을 놓는 거는 아마 정말 다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편하게 읽는데 훌륭한 도움이 되는 도구니까요. 돈도 짰고 거의 원가는 100원에서 2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나머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허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저도 지금 제가 배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 더 많이 올리고 있죠.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술가, 공예가이기도 하고 아티스트하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예술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디자이너 하면. 아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정규 교육을 받고 그 영역에 어떤 무슨 합의가 있어서 들어가야만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야만 그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만약에 나 오늘부터 예술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친구들이 웃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디자이너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너 뭐해? 옷 만드는 디자이너야? 아니야 나 패션 디자이너야. 그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고유의 영역을 제가 약간 부순다? 부시는 것이 그냥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예술가, 전통적인 예술가의 영역이 있다면 또 예술을 즐기는 사람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는 작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한 몇 시간만 열심히 따라해보면 저랑 아주 똑같이 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랑 똑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만큼 만드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단순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단순함, 심플함이야말로 정말 디자인과 공예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인터넷의 시대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이 복잡했다면 사람들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이고 너무 어려워. 패스. 즐겨찾기 해놓거나 아니면 딴 거 받겠죠. 그런데 제가 참 쉽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쉬운 줄 알고 만들죠.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저의 창작의 경험을 직접 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분들에게 한 번쯤 집에서 경험해보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한 번쯤 집에서 경험해보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면서부터 점점 저에게 재미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옷걸이를 꺼내면 어? 저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희 동네 아저씨가 제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 TV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보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단순히 제 얼굴은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옷걸이를 들고 제가 무언가를 만드는 창작하는 행위는 를 보면 어? 저 이거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점점 저를 왜 낯선 사람이잖아요. 저희 지금 하지만 점점 조금씩 익숙하고 친숙해지고 있죠?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한 카페에 갔는데 어? 여기 카페가 책도 많더라고요. 왜 책이 많은 카페? 왠지 책을 많이 읽는 사장님일 것 같고 그래서 독서대를 꺼면서 이렇게 하나 드렸어요. 어? 이거 저 어디서 봤는데? 하시더니 저한테 어? 원작자세요?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좀 더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고구마 말린 거 두 봉지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드시라고. 저는 분명히 선물로 100원짜리 하나 드렸는데 저한테 선물을 몇 천 원짜리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되나요? 아우 고맙습니다. 저는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어가 저에게 아직 큰 돈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제가 특허등록도 하지 않았고 뭐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무슨 특허권을 팔아서 큰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보다 저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말로만 아니라 제 손동작으로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행운 같은 도구인 거죠. 인터넷에 올라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왜 소셜미디어 많이 쓰시죠? SNS 거기서 지금 한 2,500만 정도 시청자? 네. 조회수가 2,500만 정도 됐고요. 그리고 공유가 한 90만 명이 눌렀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각 나라말로 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너무 유용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각 나라말로 달아놨더라고요. 스페인어,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아랍어, 이란에서도 인터넷에서 잘 쓰나 봐요. 이란어도 달려있고 번역기를 돌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창의적이라는 거, 우와, 고맙다고 항상 얘기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난 당신의 축복을 빈다. 당신의 꼭 성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항상 그 사람들은 남겨줘요. 뭔지 모르겠지만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씩 느낍니다. 연결.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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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한 번쯤 다 불러보셨죠? 그 노래 듣고 정말 앞으로 나가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 그런 것처럼 지금 제 아이디어가 저 대신에 앞으로,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어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저한테 연락 오는 데도 있고 지난 5년간 어디를 제가 갔냐면 아르헨티나도 갔었고요. 미국도 갔었고 영국, 프랑스 얼마 전에 마지막에 중국도 갔었습니다.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옷걸이를 들고 박스에다 씻고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에서 아, 인천공항에서 박스에다 씻고 짐 가방이랑 같이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어떤 옷걸이 쓰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2010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옷걸이를 어떤 걸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옷걸이 뭐 거기 똑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갖고 온 이상 이 옷걸이 400개 한 박스 정도는 다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디를 가냐면 제가 뉴욕 공공도서관에 갔습니다. 뉴욕에 이제 사자상이 앞에 있는 아주 큰 공공도서관이 한 곳이 있거든요. 여러 곳 중에 아주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가방에 제가 옷걸이와 벤치가 많잖아요. 미국이 테러 이후에 검색이 굉장히 공공장소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삑삑 걸었나 봐요. 철사가 들어있고 막 옷걸이가 엑스레이 이만큼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그 덩치 큰 시큐리티 아저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가방 열어보라고. 왜 여기 옷걸이가 이렇게 많냐. 왜 공구도 갖고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냐. 아 나는 리사이클링 아티스트다. 제 어려운 아티스트다. 제가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들어가라고 웃으면서. 노 모어 와이어 행! 막 이러더라고요. 제 유머가 있죠. 들어가서 좀 떨렸지만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앞에 책 보시는 분들한테 써보시라고 이렇게 싹 드렸어요. 한 분은 제가 이 사람 뭐야 하더니만 갔다가 이렇게 쓰더니 그냥 그렇게 쭉 계속 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뀐 거죠. 제가 막 이거 쓰세요. 이거 완전 좋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꼭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한 도서관에서 보여주기만 하는 행동이 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한 2010년, 2014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9개월 동안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야말로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러 갑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두 학기를 다니고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만큼 많이 갔던 데가 지역 도서관이었어요. 영국도 도서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장소,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왜냐하면 도서관에 책을 많이 사준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플라스틱 거치대 같은 것들 필요하지만 그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독서대도 만들어드리고 책도 전시하실 수 있게 거기서 붙여 놓아드리고 한국에서 제가 포스터도 인쇄해서 한국에서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그것도 포스터도 붙여드리고 짧게 워크숍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 지역 도서관분들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꼭 우리 마을로 다시 오라고. 저는 외국인 학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외국인 학생, 유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을의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옷걸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옷걸이가 혹시 언제 발명된지 아세요? 전 세계에 지금 다 똑같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옷걸이가 1908년도 파크하우스라는 미국인 발명품이에요. 그분은 아마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꽤나 많은 돈을 벌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분 덕분에 전 세계에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의 옷걸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저는 그분의 아이디어를 살짝 숟가락만 얹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저는 노력을 해서 옷걸이는 이름과 기능이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옷걸이를 옷걸이만 보지 않고 옷걸이를 조금 사람들한테 익숙한 다른 소재로 쓰기 시작한 게 사람들에게 약간 우와 신기하다, 유용하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공유하고 싶다, 나도 만들고 싶다 라는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걸이가 100년 전에 발명됐으면 분명히 수천억 개가 만들어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써봤을 텐데 왜 이 아이디어가 지금 2010년에 너한테 발견됐을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죠? 정말 이런 상상도 해요. 옷걸이 만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숨겨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재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 아는 형은 부모님의 세탁소 30년 하셨대요. 제가 뉴욕에서 만난 한국 친구는 뉴욕의 한인들이 세탁소를 많이 운영하시거든요. 이민 와서부터 지금까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만들어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대요. 와, 우리 집에는 옷걸이가 이렇게 많았는데 나는 못 만들었는데 염정씨 대단하네요. 그건 어찌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의 의도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들어서 해결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or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얘기하는 것들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말 더 잘하고 싶고 카메라 더 똑바로 쳐다보고 싶고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처럼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만들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사람들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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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삶에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삶이 불확실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에요?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군요. 아마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 갈지 이런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갈 곳이 있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월하수, 금토, 일은 갈 곳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적어도 뭐 주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뭐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불확실성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는 직접 무언가를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 그 불확실성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대충 상상 드시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취직한 적이 없습니다. 전 군대 월급이 마지막 월급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남들이 월급을 주지 않는데 어쨌든 살아내야 돼요. 그게 저를 좀 단련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난 회사 가기 싫어! 이래서 안 간 게 아니고요. 뭔가 내가 만들어낸 가치로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도 해보고 공부를 하러 외국에도 가보고 아직도 좌충우돌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널리 알렸을 뿐 제가 옷걸이 독서대의 아이디어 보여드린다고 1원씩 받지 않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10원씩 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10원씩 주지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저의 가치를 발견해서 저한테 다양한 많은 기회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노트 쓰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다빈츠처럼 그래서 제가 한 지난 9년간 노트를 한 40권 정도 써왔어요. 그거는 그냥 다양한 일기도 쓰고 생각나는 것도 쓰고 떠오르는 것도 쓰고 여러분들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시죠? 늘 지금 아이디어가 막 미친 듯이 떠오를 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떠오르는 것은 없었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어딘가 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슉슉 왜 물이 있고 물 아래서 왜 수영장에서 방구를 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탁 터지는 순간 사라지죠. 저는 그런 게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딘가에 뒤에 저기 뇌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떠오르다가 탁 터지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써야 됩니다.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펼쳐서 노트를 꺼내서 펜을 들고 태춘 그 형태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본 그 형태를 그리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저 미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 일환어과 나왔고요. 저 미술 시간 수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죠. 너는 왜 네 그리고 싶은 대로만 그리니? 자유로움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진짜 저는 중요한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만 갖고 살다 보면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참 좋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돈 주고 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으로 해결한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든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나의 고민이든 아니면 엄마의 문제든 아빠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꼭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평소에 읽었던 책들, 노트에 써왔던 것들 제가 노트에 쓴 아이디어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 현실화됐으면 아마 지금 지구가 바뀌었을 거예요. 약간의 뻥 더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왔던 것들이 언젠가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트를 뭐라고 부르자면 제2의 뇌라고 불러요. 제1의 뇌, 제 노트는 제2의 뇌, 여러분은 제3의 뇌. 지금 계속 지식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관계들을 이해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정보들을 봐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아이디어를 들으면 내 마음과 내 뇌가 점점점 성장해 갈지 아마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노래 기억하시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라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잠깐 잠깐 가서 만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두만강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 조선족 한족 친구들이랑도 만들기도 했어요. 거기는 이번에는 맨몸으로 갔습니다. 뺀지도 안 갖고 갔어요. 거기에 다 준비를 해두셨어요. 케이블 타이랑 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몸만 가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한 번 언젠가는 지구를 한 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단순히 영상으로만 본 사람들 있죠. 저한테 연락을 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 내년쯤 직접 이번에는 한 번 조금 한 번 움직여 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갈 수 있다면 가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워크숍도 열고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포스터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게끔 마스터를 하게끔 도와주면은 오히려 제 아이디어와 제 생각들이 마치 복제되고 복제되고 커져가고 커져가고 커져가서 전 세계에 제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태어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름은 청념할 염자에 지혜지자에 클 홍자거든요. 지혜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홍익인간 할 때 홍자거든요. 청념하게 살아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는데 지금 약간 이름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산다면 아마 정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염지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 좋은 아이디어 왔을 때 저에게 또 한 번 툭 털어놓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창의의 크리에이티브 아이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옷걸이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네! 집에 가서 아마 검색 다 해보실걸요? 네. 언젠가 저희는 이렇게 이 만남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연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시면 또 고민 있으실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